전쟁이 없었어 아 18개 감사드리고요 꽃홀린 감사한 팬가인 감사합니다 아이언 헬스 알림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잘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슈기 슈기님 감사드리고요 잠깐 오 좋다 좋아 아 슈기야 슈기님 미쁜이기에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뛰어놔야 되나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와 햇살림 감사드리고요 슈기 슈가님 감사드리고 어 배추 배추연이 이쁜이개랑 포에버님 200개 다빈이 111 스마일이 133개 러소님 100개 람루겐순 555개 감사드립니다 와 잠깐만요 아 러소님 감사드립니다 러소님 감사드리고 남루겐순 5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와 누구야 또 다나님이 어디였어 어 마우스님 고맙습니다 또 어딨어 다나.. 아 다인 다나님 아 감사합니다 5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각되자 20개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앞머리 토너 온다고 하시는데 니들 얼굴 보고 얘기하시고요 예 아 이쁘구만 왜그래 아 101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제이형님 101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희형님 101개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식회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뭐든지 변화를 주는거는 머리존엔 멋있다 뭐 뭐든지 변화를 주는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박다니님 114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머리 이쁘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상 아 또 뭐야 아 또 다나님 500점 감사드립니다 어 누구지 다나 다이 다이 다이나 다이나 아 다이나 다이나 고맙습니다 500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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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 다이나인데 가수 다이나 다이나 있잖아 다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이 잘 안보이는구나 수상소감 다시 얘기해보자 감사합니다 철미 감사드리고요 초콜릿 고맙습니다 수상소감이요? 하나도 기억 안나는데 수상소감 하나도 기억 안나요 기억이 안나요 작년 7월만 해도 상을 받을 줄 몰랐었는데 어제 탑5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이서 봐야지 좋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봐야 좋으실 것 같고 몰랐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탑5 탑5 감사드립니다 하... 이거를 이거 진짜 받을 줄 몰랐어요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놀 데 없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죠 예 바보 같을까 아 그리고 트리 트리 트리는 저 트리는 세우 누나가 줬어요 엘누나 엘누나 열혈패 엘누나가 주셨습니다 저 트리 어제 줄 거 있다 그러더니 저거 줬어요 저거 저거 아 맞다 쏜다영님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네 어 쏜다영님 술 많이 드셨는데 쏜다영님 아 응차가 응차야 고마워 응차야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님 축하드려요 아 고마워 고마워 너무 고맙다 응 그 그니까 어제 줬고 그 꼬 꽃은 자 이 사 사 생각해보면 이 꽃은 누가 줬지? 이 꽃은 아 재경님 감사합니다 와 엠 와 봉준이 팬 재경님 감사합니다 남얼봉 탑5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얼봉 탑5 축하한다고요? 음 얼봉이 왜 들어가죠? 어디로 가든 왜 욕하세요 저한테 달미가 100점 고맙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달미야 고맙다 아이 고마워 버드형님 감사합니다 하 하 하 버드형님 감사합니다 어제 초초리님이 꽃 주신 거 아니야? 어 초초리님이 제발 붙이지 말기 초초리님이 주셨나? 이거? 다시 볼 수 있다면 당신 때문에 아프리카 알게 됐어요 자격 있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 여산 여사님이죠 여사누나가 아 오여사누나 아 여사누나 맞아 아 여사누나 고맙습니다 초초리 100점 고마워요 초초리 초초리 어제 초초리가 나는 꽃다발이랑 선물 줬어 그래 초초벌 초초리 정호환가서 탑5인건가 어 초초리 봤는데 초초리 초초리 봤어 초초리 어제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그치 진짜 아니 근데 어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남순아 뭐 1월 자꾸 뭐야 1월중에 봉준이 인직 합방 확정인데 남봉보다 케미 좋으려나? 봉준이 인직? 봉준이랑 감스트님? 당연히 케미 둘이 훨씬 좋지 11기 교미 감사합니다 정신이 너무 좋지 정신이 너무 좋지 어제 그 이행씨 누구야? 어제 어제 이행씨 나와 어제 이행씨 누구야? 이행씨 어제 나 어제 깜짝몰랐어 시상식에서 어? 어제 이행씨 누구야? 나와 어제 기가 기 뭐야? 뭐라고 했지? 기가 페스티브 뭐 가장 남순 뭐 뭐 뭐였지? 카톡 보내 누구야? 어제 범인 나와 나와라요? 범인 어제 나와 자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제 제발 나와라해 어제 시상식 기가 나와라 이행씨 기가 이행씨 여성분 카톡 주세요 오늘에 나와라요 나와라이 나와라이 어딨어요?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 아 누구야 존나 궁금해 죽겠어 카톡 주세요 카톡 다시 보자고? 다시 봐야지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네 나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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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일찍 어제 어제 방송 켜가지고 뒤풀이 가서 너무 미안해요 네 진짜 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어제 그 부분 할 말이 없고 너무 미안합니다 어제 기다리셨을 텐데 많이 언제까지라도 아 내일은 휴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내일은 휴방을 할 수 밖에 없고 내일은 내일 그 뭐야 가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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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에서 홍대에서 그 자선 뭐 무슨 공식 방송이야 그게? 콘서트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공식 방송이야? 나 2주 전부터 뭐 언제 전부터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그 가팸은 2주 전인가 뭐 3주 전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친구들이랑 막년에 있어요 막년에 막년에 있습니다 진짜로 내일 친구들 막년에 있을 때 잠깐 잠깐 켤게요 한 5분 정도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내일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막년에 때문에 어 방송은 쉴 수밖에 없고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왜 저 부르지도 않아요 친구들이 워낙에 그 뭐냐 바쁘다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불쌍 불쌍해요 저 음 아 또 입방정이라고? 어 어 어 아 5분이 그거는 내가 몇시에 켤진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5분이라도 켠다고 확인을 시켜준다고 왜 쉬는지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어 그 앞부터요 그 여성분 카톡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 싸니님 감사합니다 한개 고맙습니다 아 정모 정모샷을 찍으면 되겠구나 현빈이 형님 감사합니다 와 현빈이 형님 어제 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형님 어제 그거 축하드립니다 어제 인사도 했고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하 하 하 하 나이스 형님 감사합니다 1 1 임미다형님 감사합니다 666개 하 감사합니다 666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순이 잘생긴거냐 솔직히 보통 살짝 위정도인데 맞아 음 그건 맞지 어제 잘 봤어 그래 사나이 끝까지 기다려주더라 끝까지 기다려줬던 친구가 유원 유원이 있나 유원이 유원이 있나 현빈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286개 감사합니다 유원이 있네 유원아 어서 뽀뽀뽀 감사합니다 현빈이 형님 고메지 유원이 잠깐 내려야겠다 고맙습니다 유원아 고맙습니다 333개 고맙습니다 유원이 어제 유원이가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유원이를 봤지 유원이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유원 다 네 친구들이었어? 원하는 거 없으니 감사합니다 냉숭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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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규야님 감사합니다 넥규야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통금뱅하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힙배 하나 넣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힙배 하나 넣어드릴게요 와 또 천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천개 감사드립니다 와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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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시상식 오셨어요? 아 회장님 어서오시구요 넘어가요 형님 크으ㄹㄹㅇ 어암ㅇ 어어어ㅓㅇㅇㅇㅇㅇㅇㅇㅇㅇ으ㅣㅇㅇㅇㅇㅇㅇㅣ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나 내려 아 예인 누나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잠깐만 예인 누나 337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쏜다 형님 일심채 형님 어서 오시고요 쏜다 형님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쏜다 형님 1년 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가 형님도 감사드리고 아 백국의 현빈이 형님 감사합니다 계주환님 감사합니다 계주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단아님은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세요 원하시는 건 아니면 시상식에 오셨었는지 어제 시상식 오신 분들 누구 있어요? 여성분들 누구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성분들도 있었고 어제 사진을 생각보다 좀 많이 찍었어 오 나 이 딱 등장했는데 생각보다 나랑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와 나 등장하자마자 입구에서 와 겨우 지나갔어 진짜 와 나 겨우 지나갔어 입구에서 와 딱 등장했는데 많은 인파가 어 나 몰랐어 나 그 정도일지 와 근데 중요한 건 남자가 더 많았어 아 중요한 건 남자가 많았어 사진 찍자고 Word 쏘selling hon string 英語 눈물 전 예 이상 형 새 기 Fuck 신남 저 고맙 them ý 왜 이렇게 idan nan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시는 부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형님 어제 상 축하드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어제 MC요? MC? 아 맞아 어제 잘 MC 진짜 기대도 안 했잖아요 그죠? MC? 어 철구랑 그거 한 거 가요대전 업업업 근데 약간 그.. 그게 약간 그.. 약간 그.. 에피소드로 얘기하자면은 에피소드를 뭐라 그러냐? 그.. 아.. 에필로그.. 에필로그를 하나 얘기하자면은 처음에는 철구랑 나랑 좀 틀렸어 틀렸는데 나중에는 오야 이거 반응 좋다 나.. 나중에는 처.. 같이 그냥 일부러 틀렸어 진짜 철구랑 나랑 감도 못 잡고 있다가 어.. 했는데 한 번 딱 틀렸어 파이.. 거기서 딱 틀렸는데 나중에는 또 그거 그랬지 에필로그 아 조신아가 아니라 진짜야 아 물어봐봐 아 물어봐봐 안 믿네 사람 말을 이렇게 안 믿어서야 뭔 얘기를 하겠어 알았어 이제 비하인드 얘기 안 할게 그러면 비하인드 얘기 안 하고 그 영상을 일단은 어.. 영상.. 영상.. 영상을 한 번 한 번 봐 볼까? 응?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하.. 이 뿅님.. 감수나 너 어제 대상 스포 한 거 실화냐 키우키 대상 스포요? 무슨.. 내가 무슨 스포로 했지? 이 뿅님 114이 감사합니다 땡큐 무슨 스포로 했지? 감스트 인직이한테 스포로 했다고? 아니 나 스포 안 했는데 미리 축하한다고? 어 나 그런 말 안 했어 레알 진짜 방송 다 걸고 왜 인직님이 그래? 감스트님이 그랬어? 아 이거 그.. 본거? 본거는 궁금해서 볼라고 그랬는데 안 보이더라고 응 아 나 안 했어 나 안 보였어 진짜 안 보였다니까? 축하한다고 그랬다고? 축하한다고는 당연히 그거 뭐야 5파이브 축하한다고 그 얘기를 한거지 응 같이 5 올라갔으니까 내 옆에 감스트님이 은근히 그 뭐지? 약간 진짜 그 되게 뭐지? 나랑 나보다 더 한거 같은데 사람들이랑 그 교류를 안하는 느낌이 어 나랑 더 안 나보다 더 안하는 느낌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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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쓴 모습을 이렇게 보시길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5 받았다고 같이 올라가서 축하한다고 얘기했지 그거 그건 안 보였어 난 보고싶어서 봤거든? 근데 멀리 있어서 안 보이더라 그것이 쫌맨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혜미짱님 감사합니다 혜미짱님 감사합니다 혜미짱님 감사합니다 꼭대 꼭대 20개 고맙고 감사합니다 혜미짱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거였어 어 그리고 어제 그 뭐냐 어디갔어 야 뭐라고 쳐야지 영상 나오냐 이건가? 아 카테고리별로 아주 공정하게 공정하게 어 이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대상만원과 수상 뭐 뭐해야되지 뭐부터 봐야되지 야 탑5 받을때 소리 좀 많이 질렀지 니네 많이 질렀지 반짝이 챙겨준거? 아 반짝이 챙겨준거는 어디있어 네 네 여기구나 아 반짝이 챙겨준거 음 자 기다려봐 뭐 멜론이 뜨고 지랄이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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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거 잡아야되 이거 잡아야되 이거 잘 보여? 어떻게 잘 보이냐? 잘 보여? 내 얼굴 좀 줄여야 되는데 비율이 안 맞는다고? 뭐 비율 안 맞는거 어쩔 수 없지 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자 시상은 철근님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철근님 지금 정신없으신데요 자 bj 대상 수상하게 된 철근은 어디야 어디 부분인지? 잠깐만 어디 부분인지? 내가 반짝이 챙겨준게 어 그 전인가? 여기 아닌데? 여기 여긴가? 자 세분 너무 진심으로 축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전이야? 자 축하! 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지? 아 꽃다발! 축하합니다 철근님! 안 잡혔나 본데?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2016년 정말 아 이거 여기! 여기서 내가 이거 집어준게 뭐냐면은 철.. 대상은 세명 동시에 받았는데 철근은 꽃다발을 다 받고 축하해 주는데 좀 뭐라야되지? 안쓰럽더라고 나는 대상을 못 받은 거렁뱅이지만 안쓰럽더라고 옆에서 솔직히 좀 뭉클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챙겨줬어 이 꽃다발 대신 준거야 나는 줄게 없으니까 그 순간에 순간에 줄게 없어가지고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난 나름대로 축하를 표시를 한거야 왜? 2016년을 감세트 표정 봐 감세트님 표정 봐 감리둥절하는.. 완전 감리둥절이네 잠깐만 축하합니다 철근님! 한솔의 정들근님! 감세트님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2016년 정말.. 근데 이걸 왜 잡았지? 감리둥절 한해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리둥절 감리둥절 다사단 해냈던 2016년을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이걸 나한테 왜 주지? 보.. 보겸님은 뭔가 알아챈 눈치야 보겸님은 그지? 여기서 뭔가 아 얘가 그래도 우리한테 뭘 나한테 뭘 주는거였는데 감세트님은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웃음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세 분의 BJ분들이셨습니다 무튼 나는 나는 무튼 나는 이게 좀 마음 내 나름대로 신경을 쓴거지 그 순간에 어 네 철근님 10개 고맙습니다 어 좀 또 뭐 뭐 봐야되냐 잠깐만 이거랑 야 근데 시상식 소감인데 인형을 창의적인 콘텐츠 BJ철근 마칫네 어 나도 약간 진짜 영화 보면서 막 가슴 찡한 그런건 없는데 와 철근 레알 그 수상소감 레알 쩔더라 어떤 부분인지 연지 얘기할때 와.. 그게 그거 쩔던데 그거 어.. 이건가? 요 부분인가? 3년전까지는 제가 원래 상이란거를 욕심 안냈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이북은 쩔더라 와.. 상을 좀 욕심냈었는데 감동이더라 내꺼도 볼게 내 딸 연지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한테 웃지마 와 이때 레알 나도 뭉클했다 진짜 이때 레알 뭉클했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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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봐야되냐? 내꺼 내꺼는 어디서 봐야돼? 내꺼는 어디서 봐야돼? 10개 고맙습니다 아 아 방금 이거였구나 심사를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아주 공정하게 공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대상이 앞서 발표될 공정했던거 맞지? 공정했던거 어 공정했던거 탑5가 아 철도님이군요 아 남투브 아 남순투브로 가라고? 아 알았어 그럴게 알았어 알았어 이어폰 껴야 되겠다 나도 아 답답해 나는 네 노래 들으면 너에게 더 아이씨 이어폰 진짜 이어폰 고쳐서 왔어 이거 이어폰 고쳤어 왔는데 또 금색극 꽂는 법을 또 까먹었어요 아이씨 이거 아닌데 또 귀에 끼는 법을 또 까먹었어 또aras 무엇?! 누구 누구야 누구 와 쭈이용 와 태평주 태평초 고맙다. 와 정민아 고맙다 쭈니용님 감사드립니다 천계 쭈니용님 감사합니다 실친 정민아 고맙다 천계 감사합니다 넬피아님 백적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쭈니용님 춘식이다 춘식용님 오 왜 팬가입 왜 새로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천계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축하한다 남순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넬피아님 또 감사합니다 넬피아님 또 감사합니다 춘식이 형님 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또 337개까지 감사합니다 형 아이디는 왜 새로 가입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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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소정님 고맙습니다 이건 진짜 내 명의 아이디 본닉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형님 그럼 그동안 다른 걸로 그 도용하셨다는 거예요?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태평동 태평초가 중계방에 있구나 정미나 키 빼놔 줄게 실제 초등학교 친구거든요 이새끼 고맙다 초등학교 실제 친구인데 고맙다 정미나 그동안 남의 아이디로 도용하셨다 도용하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10개 고맙습니다 빨리 영상 좀 볼게요 같이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좀 화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화질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잡으면 좋으려나? 자 화질 설정 특수효과가 아니라 이거 화질 설정 있는데 오케이 광고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자 남순님이죠? 오 남순님 축하합니다 아 네 엠브로님 이걸 다 그대로 보자고? 그리고 새야 우리 새야 아 우리 새야 새야님 축하합니다 이솔 이솔님 축하합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진짜 캠 캠방 이제 게임 쪽 BJ들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캠방에서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그치 생각보다 캠 어 나구나 아우 징그럽게 생겼다 이 새끼 여기구나 아 그래도 작년보단 낫어 나 작년에 시발 두 번 두 마디 했었는데 와 음악 BJ들이 참가하며 경연을 벌이는 가왕대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올 한해 한층 더 많은 사랑을 받았죠 BJ 남순님 더 투엔티 토크캠방 부분 수상을 축하합니다 어 나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네 축하드립니다 나 안 들을래 멋진 소감 부탁드립니다 나 안 들을래 나 안 들을거야 나는 안 들을거야 안녕하십니까 남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못들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인기상을 받았었는데 딱 두 마디밖에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 상을 받게 해 주신 일단 저희 그 열혈팬미 매니저분들 아 난 안 들어 팬분들 게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랑 항상 도와주시는 어 도와주는 필립이형 경원이 용재 정이형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남순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순님 축하드립니다 크..잠깐만 파이브.. 파이브가 어디.. 파이브 영상은 어딨어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건가? 이분 진짜 팬인데 아니 어디야 아 뒤에 있어? 아 뒤에? 아.. 말을 하지 이제 정이형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남순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네 배 대표님 다음번 수상 부탁드립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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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님 많이 놀란거 같은데요 와.. 단하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 아.. 너무 축하합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외에는 제가 받았던 거에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 아무쪼록 받았으니까 소감 좀 길게 하나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반쪽짜리 BJ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게스트 방송을 하면서 못 들어 못 들어 누군가 옆에서 같이 저를 도와주면서 빈자리를 채워주며 반쪽을 이렇게 채워주는 일반 여성 게스트분들과 또 모든 제 방송에 나와주셨던 BJ분들 그리고 연예인 배님, 화유비님, 또 레이지제이님, 강항대전 도와주셨던 분들 난 안 들려 지금 저희 NS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여캔분들 그리고 또 일반 여성 시청자분들은 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스트 제 카톡 아이디는 WNNW니까 얼굴 두 장, 전신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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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아 게스트를 구해야 되잖아 나는 게스트를 항상 구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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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이오님 119에 감사합니다 디비딥님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양양수 고맙고 시효형님 10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햇살님 또 감사합니다 와 아현 햇살님 BJ 아현님 팬분이신가요? 맨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윤윤윤이 500개 팬가요? 와 키빼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운운운 윤윤윤님 감사합니다 야 잼잼잼잼잼이 고마워 고맙습니다 넘어가 50개 꼭 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입니다 입니다 형님 101개 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와 또 누구있어 와 현이형님 와 어제도 그 저 잠깐 했을때 많이 주시더니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렘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배추형님 감사합니다 배추형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진서님이 200점 감사합니다 진서님 200점 감사합니다 진서님 2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서씨 고마워요 와 미추님 미추님 고맙습니다 진선씨 또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춘이가 뽀뽀뽀기에 삼삼삼 감사합니다 또 뭐야 정민이가 892개 감사합니다 또 히어로우니 101개랑 러스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러스호님 감사합니다 200점 감사드리고 와 현형님 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진짜 아현햇살님 고맙습니다 1000개 고맙습니다 진짜 러스오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NS팬분들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와 스삼타님 감사합니다 버니형 하니형님 101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템미라님 감사합니다 아 템미라님 감사합니다 아 영희형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에이 взять 남수나 탑5 축하해 그리고 나 형님 아니고 누난데 자꾸 형님이라 그러더라 아 그래 누나 고마워 아 고마워 백구기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귀여우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진짜 이때 바람이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100개 아 하나야 고마워 땡큐 고맙습니다 와 대세 오도리님이 세 구개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영상 볼 거 뭐 있지 궁금해할 거 와 림매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77개 퀴순이가 크으 아 감사합니다 림매너 와 7777개 감사합니다 와 또 누구십니까 아이언 햇살림 와 또 청주 감사합니다 진짜 형님 매치시오 알겠습니다 와 매치시오 알겠습니다 와 너나의 햇살 아 너나의 햇살림 아 이거 알아요 알아요 아 기억하죠 감사합니다 너나의 햇살림이 그래요 아 누구 팬님이면 어떻습니까 예 아 그래요 너나의 햇살림 어 햇살림 상관없어요 진짜 누구 팬이든 뭔가 상관없어요 와줘서 이렇게 좀 응원해주시고 오늘은 저의 일단 제 본진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다 그래요 열애 팬분들도 아 고맙습니다 진짜 뭘 아는 척이야 아 진짜 알죠 초콜릿 500개 백야형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백야형님 초콜릿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누가 555개 무시라고? 아 림매너님 감사드리고 난감하네 형님 난감하네 이형님 영희형님은 다른 방에서도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영희형님은 팬가입 많이 해주시더라고 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감하네 형님 고맙습니다 555개 난감하네 형님 고맙습니다 555개 아 이형 이행씨가 지금 누가 그 이행씨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나 오늘 바빠서 안들어오나? 알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고맙습니다 진짜 NS팬분들이 진짜 있기에 제가 이 상을 또 받은 거고 제가 어 1월달에 지금 예정이 지금 1월달에 와 꼬치야님이 통금팽 가입 와 꼬치야님 감사합니다 꼬치야씨 감사합니다 100개 통금팽 가입 고맙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고 어 춘식이 형님 어디 계시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춘식이 형님도 키피 하나 넣어드려야지 춘식이 형님 키피 필요하시다는데 형님 키피 하나 넣어드렸으니까 형님 그 사용하시면 될거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그 기가 기가 그거는 어디에 있어? 그 영상은 어디서 봐야돼? 그 영상은 아니야 한 달 한 달 드렸어 40개 고마워 야 정민아 고맙다 초등학교 친구 정민이 고맙다 하이라이트? 어디 내꺼에 있어? 풀영상에 있어? 어 잔머리 좀 정리하라고? 이거 좀 신경쓰이긴 해 뭐야 풀 버전? 풀 버전? 아 실제로 보면 머리 괜찮아 내 캠에서 캠에서 이상하게 나오는거지 못봤어 어제 어제 괜찮았잖아 어제 머리 띄운 것도 그 영상은 제크님 와 제크 형님 와 제크 형님 500점 형님 감사드립니다 5인 받았다 500점 고맙습니다 형님 후원 고맙습니다 형님 풀 버전 2부래? 어 풀 버전 2부야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경쟁이 20개 감사합니다 2부 18.. 18분 15초 2부 18.. 18분 15초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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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분 15초 와 와 또 누구야 아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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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하 아 천삼기에 감사합니다 야이구 ns ns가 형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후원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표머리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심표머린가? 흠 지금 제가 머리 신경쓸 때입니까 지금 아이씨 아 하님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15분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기 와 아 그만 좀 해 머리 갖다가 이씨 짜증나니까 이씨 이씨 그냥 봐 26262 감사합니다 크롱또동형님 감사합니다 아 무슨 뭐 내가 남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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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쁜이에 감사합니다 천상용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드려 남캠 남캠 남캠은 맞는데 남캠은 맞는데 됐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킵뼈 하나 넣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천상용님 아 별풍선 많이 진짜 고맙습니다 축하 많이 해주셔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추첨 좀 여러분들 추첨 좀 부탁드릴게요 추첨 추첨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는데 추첨 한번 바꿔가야 될 것 같은데 추첨 한번 바꿔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첨 자 모바일본도 업바트 피시비도 업바트 한번 하고 그 다음 그거 영상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리고 제가 그거 그 뭐냐 합창단 합창단 그거 돈 안 드린 거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방송국이 아주 난리를 쳐 놨더라고 꼭 들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3톤 아 미쭈니 고맙습니다 크으 미쭈니 아 또 오기를 와 미쭈니 오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아C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잠깐만 헷갈려죽겠네 자 봐보자 양팡 존나 웃겨 네 웃지요 네 그냥 웃지요 우리가 모두가 웃어야 돼요 네 모두가 웃어야 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재미있는 이행씨가 많이 올라오고 잠시만 얼굴 찾아야 되는데 그 남순이 아 채팅창 어마어마합니다 지났어? 인생에서 쳐야되는 채팅을 모두 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일어나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긴가 여기? 1층 옆에서 손 크게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1층에 손 크게 드는 분들 아 갈..예예 그분 안 지났구만 그럼 안 지나 지난게 아니라 모잘랐구만 여기서 보면 되네 음악 한 분은 여성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니네가 지났다메 바로 뒤에 계신 여성분한테 가면 오 BJ인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세요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얼굴 어 나왔다 얼굴 나왔다 야 이 여자 누굴까? 이 여자 누구지? 찾아야 되는데 주작 아니야 이거 주작? 어? 주작일 수도 있어 쩍 누나 아니야 쩍 누나 얼굴 내가 아는데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강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지은씨 강지은씨 이 방송 보시면은 저한테 카톡좀 주세요 어제 개 깜짝 놀랬으니까 에? 아니 감스트님이 여기 계시지? 감스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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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눌러가셨다더니 그러면은 이행씨 한 번만 제가 해.. 해.. 아 네 어 기 기가 막히게 잘생긴 남순님 지금 이Congicht 가 가장 사랑합니다 예정 야 이거 주작 아니야 내가 볼 땐 주작 같은데 이거 서로야 주작 냄새 좀 나지 않냐 이거 그치 이거 무조건 주작 있을 거야 무조건 이행실이 이건 적극적으로 누가 종이를 다 motherfucking 우리한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종이를 다 나눠준 것도 아닐 텐데 주작인가 알반가 나 향이한테 물어볼까? 남순님 저기 어떠신가요? 저분 어떤가요? 남순님 되신가요? 남순님! 맘에 드시나요? 아 좋습니다 하트 그렸어요 자 두 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할 때 나 김만매님 찾고 있었는데 김만매님 MC인지 모르고 다른 데서 찾고 있었잖아 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BJ분 한번 아 김만매님 김만매님 어딨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서 찾고 있었어 MC인지 순간 까먹고 어 그 다음 또 볼 거 뭐 있지? 없지 볼 거 없지 이제 볼 거 없잖아 이제 머리 색깔 이거 뭐냐고요? 이거 초코브라운? 초코브라운으로 톤을 낮췄어 왜냐면은 시상식이니까 어 이제 어 아 철구랑 진행한 거? 그건 어디에 있어? 아 백구개 진이님 통구백알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하 아 소금백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구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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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꾸 그만 보래 보게 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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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들 다 본 거는 보기 싫어하고 나도 좀 보자 같이 어딨어 어딨어요 형님? 못 본 사람도 있어 분명히 지금 이 와중에 어제 못 본 거 못 본 사람들 있다니까 내 방송에 없는 게 아니야 이.. 어? 어딨어 몇 분 몇 초야? 어? 1부에? 1부에? 음.. 1부 마지막? 어.. 잠깐만.. 1부 1부? 이건가? 1부 없는데? 나한테 1부가 없는데? 아 연희가 보내줬다 아 이건가? 아 여기다 떨립니다. 철군씨 어떤.. 떨리십니까? 아 저는 매년.. 여기 많이 떨리네요 나중씨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아.. 이번 뭐 이런.. 큰 자리에 이런 MC를 맡게 돼서 아.. 이때 존나 떨렸는데 진짜 와.. 떨리십니까? 아.. 저는 매년 상식이었지만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떨리네요 아.. 개 떨렸는데 진짜 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번 경연무대.. 무대를 통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무대는 우리 철빵노래자랑 우승자들과 그 다음에 남순가왕대전 우승자분들이 노래 듀엣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자는 어떻게 할지 우리 남순씨가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투표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팀의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팀의 노래가 마음에 들면 업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운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최종 결과 업 비율이 가장 높은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나왔었어.. 투표 방법이 이렇게 나왔었어? 우리 시청자들에게 선물들을 줘야겠죠? 아.. 그렇죠 어.. 우승팀에게는 업 투표를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아프리카TV 킥뷰 31건을 랜덤으로 지급해 드리구요 어.. 우승팀에게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아.. 올해 시작이 되면 바로 이제 투표가 가능하니깐 한번도 빠짐없이 투표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A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세요 철구가 레알.. 철구가 레알 소름인게 뭐냐면은 얘 떨린다고 하고 막.. 이게 진짜 막 리허설 때 막 못하.. 잘 못하.. 연습할때는 못하다가 여기 딱 슛 들어가면은 애가 360도로 바뀌어 레알 잘해 진짜 진짜 잘하는거 같애 어.. 들었나? 노래 끝났나? 노래 끝났어? 어.. 우승좌.. 어.. 어.. 노래 잘랐네?! 역시 철박노례자랑 우승좌.. 어.. 남순.. 가항대전 우승좌 답게 bak.. disgınız yer Bio Despo 다시 우승좌.. 빠우! 아 진짜 안맞네 얘랑 아! 이거는 진짜 틀린거야 이거는 틀렸어 이 새끼 이 새끼는 내가 분명히 말을 사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영어를 쓰대? 빠이로? 근데 좀 얼태행 없어서 5 5 4 3 2 1 투표 마.. 나 진짜.. 이 새끼 투표 종료로 해놓고 마감으로 갑자기 저거 열받아 뒤질뻔했어 아 내가 빠이보였어? 마감됐습니다 아 내가 빠이보라 하자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오라 그랬어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B팀을 나눠시다가 소개를 해주시죠 어.. B팀 도 어.. B팀에는 그.. 그.. 병욱씨 아무튼 안맞았어 안맞았어 내가 못했어 그.. 이정과 하동균의 뷰리풀데이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B팀 도 공연 시작부터 공연 끝까지만 투표가 진행되니 공연을 보시면서 투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B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전화.. 뒤에 잠시 무마주라 한 거 하는 걸로 어때요? 노래를요? 야 이거 시간 끌려고 이 철구가 여기 센스를 발휘하는 순간 센스를 발휘하는 게 멋있었어 어.. 야 순간 그 판단력이 존나 빠른 거 같아 얘는 아.. 어.. 알겠습니다 이거 철구가 살렸어 진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어때? 이거 없었어 미싱 유 아.. 왜요? 아 싫어? 아 알죠? 이거 없었다니까? 진짜 쩔어 얘 나부터? 대본에도 없는 걸 한 손은 씨 아니 시간 끌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이젠 그때가 아니라고 해도 어.. 아니면 날 까맣게 잊었어도 오.. 예.. 넌 랩이나 하지마! 넌 랩이나 해 랩이나 하지마 하지마 아직 아.. 준비됐다네요 예 그러면 투표로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 카운트 타운 들어가겠습니다 5 4 4 2 1 투표 종료 종료 종료가 아니라 공개자라 야 이 멍청아 뭐해 형 이 개새끼 나 또 야맹길라고 분명히 시바새끼 말 여기서 말만 쳐놓고 또 따르기 자 공개 하겠습니다 다 2 3 4 5 3 5 6 6 6 5 6 6 7 6 7 야.. 축하드립니다 야 나 그래도 어제 잘했어 나 진짜.. 야 나 많이 늘었지 여기 서서 저거 작년에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인정해줘 자.. 여러분들 그래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다행입니다 2부에서는 더 재미있는 고용과 우리 대상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가.. 춤춰라 자 2016 아프리카TV BJ대상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수고하셨습니다 자 남순님부터 먼저 시상을 하겠습니다 예예예 자 아프리카TV 대표 훈남 BJ 남순님은 약 350명 이상의 게스트방송 음악 BJ들을 참가하며 경연을 벌이는 가왕대전 야.. 채널 고정 채널.. 채널이 없긴 하지만 어.. 거기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큐시트에다가 큐시트에 그.. 어.. We'll be back? 뭐.. 뭐.. 뭐지? 뭐.. We.. I will.. I will.. We'll be.. 뭐.. 뭐.. 감사합니다 We'll be.. 뭐.. 어.. We'll be back? I will be back? 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영어를 쓰기가 좀.. 싫더라고 어.. 그래 이거 이거 어.. 다봉이님 감사합니다 아.. 100점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진형 감수씨 감사합니다 진익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와.. 또 진익님 또 100점 감사합니다 진익씨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야.. 그래도 야.. 솔직히 오히려.. 아.. 또 1등씨 감수.. 1등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그 어설픈게 좀 웃기지 않았어? 아 그렇다 해줘 아.. 야 또 니네 칭찬이 없냐 하여간 야.. 아프리카에 또 진행 방식이 저런 거 아니겠어 아 근데 솔직히 나 진짜 이거는 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제 김마매님이랑 로이조님 잘하긴 했는데 확실히 아 이건 솔직히 내 진짜 이 발언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하는건데 이 최군형님이 진행을 하는 것만 보다가 어.. 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MC를 맡으니까 약간 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 솔직히 이건 내 목숨 걸고 얘기할게 아 진짜 그 좀 내가 시상식을 작년에 갔었잖아 어.. 약간 좀 허전한.. 2% 한..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 아 2% 허전한 느낌? 그.. 실력이 부족하다는게 아니라 허전한 느낌 맨날 하던 사람이 안하니까 아.. 음.. 진짜 그건 좀 있었어 음.. 그.. 그거 하나 좀 시상식에서 좀 하나 느꼈던 부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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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행은 최군형이 진짜 넘사야 넘사 진짜 음.. 너도 최군이랑 합숙해 합숙해도 아.. 이건.. 하긴 근데 최군.. 형님도 노력을.. 노력을.. 노력.. 노력.. 노력파라 그러던데 넥부야닐 아이고 회장님 5천만 인구에서 넘어 아기 ㅋㅋㅋㅋㅋㅋㅋ 아.. Just.. 네 형님 매력하게 스프리아 대회 다 container 스프리아 스프리아 wavelength 뭐 이 뭐 한해를 자꾸 해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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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5천개 너무 감사드려요 그 한해를 고생했다고 주신 건가요 아니면 미션이나 리액션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나가서 뚱이랑 지송이랑 요가복 입고 이싱 로겐을 주라고요 트로피 들고 그러면은 또 오늘 그럼 또 집에서 시청자들이랑 소통은 못하겠네요 일단 그러면 사다리 탈게요 네 사다리 타겠습니다 아 근데 어 지송이랑 그 뚱이는 빼줘 왜냐면은 어 저 혼자 하는 건 아닌 직원들까지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래 나 혼자 나 혼자 할게 애들 또 피곤한데 아니다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꽝을 꽝을 세 개 두 개 넣어줘 꽝을 두 개 넣어주세요 꽝을 두 개 넣어주세요 무슨 죄야 뚱이랑 그 지송이는 음 꽝 두 개 미션 하나 꽝 두 개 미션 하나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다리 없이요? 안 되죠 그건 미션 무조건 별 뻔 선출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5천 개 받고 무조건 나갈 그니까 그러면은 천 개 쏘고 만약에 천 개부터 미션이나 리액션 줄 수가 있는데 아 뭐야 누구야 어 천 개부터 미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럼 무조건 저는 다 해야 돼요 그니까 사다리를 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별풍 갑질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의 또 이게 음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여러분들 이게 정당한 거예요 자꾸 얼리지 마세요 그럼 프리허그도 천명도 넣자 프리허그 천명이요? 천명을 프리허그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BJ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별풍선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미션이라는 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 쩍누나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천명을 천명을 프리허그 하라고 받게 해서 이거는 조금 너무하다 너무하다 진짜 그래서 요 아 딱 말하세요 쩍누나 어 회장님 그 미 요가복이에요 프리허그에요 말씀해주세요 100명 프리허그? 어 아 아니 미션은 내가 이렇게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 고르면 안 돼 100명 100명 할까요? 그러면 알았어요 100명? 아니면 요가복? 2개 다 사다리 하자고요? 2개 다 사다리는 안 돼요 1개만 해야지 어 근데 솔직히 프리허그는 좀 노잼일 것 같은데 요가복은 그렇다 쳐도 음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그러면 나 요가복 한다 요가복 요가복 어 매체수로 어 아니 아니요 요가복 얼려 어 요가복 오케이 오케이 콜 몇 번 몇 번 별풍선 안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뭐 숫자 치세요 독감 걸리네 뭐 감기 걸려요 날씨 춥네 뭐 그런 거 걱정해주는 게 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어 뭐 감기 걸리는 건 제 몫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2번 그런 거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너무 걱정이 지나치면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안 걸리면 되지 안 걸리면 안 걸리면 되지 얼리지 말 어 아니야 어 나 못 보겠다 아 씨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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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2 1 져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식로개 아 일식로개 블루타 아 일식로개 아 일식 1 2 3 자 2 1 2 2 2 1 2 2 2 2 2 2 2 2 2 무지 마이퍼 체키했나? 조차 컴로 메인이 미쳤나 조차 컴로 유 조차 컴로 유 오우 피클 위로이픈 무비 젤건아 질건아 질건아 미친 무개안 커만더 피지 커만더 베이스 체크 1 2 3 1 2 3 1 2 2 2 2 2 2 2 1 2 2 2 2 2 2 2 2 3 어 열받았다 열받았다 아 왜 그러세요? 아 이거 장난 아닌데 한 번 더요? 야 이거 진짜 진짜 누나 진짜 회장님 그거 진짜 어이구 진짜 힘드실 수도 있어 이러면은 한 번 더 오케이 풀어주세요 빨리 얼렸으면 빨리 풀어주세요 몇 번 몇 번 아냐 와 5천개 감사합니다 자 추천적 여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이봐 누나 도박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어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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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사안 이 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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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송에는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 많은데 와 1분이게, 냄순이게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건 1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형님 감사드립니다. 와 3만개 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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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차 1심차 형님 어... 형님 이 정도면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 형님 난 쉴드 그런 거 모르고 예 예 말씀하세요 나도 처음으로 미션이다 예 마.. 말씀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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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상이요? 내년에.. 대상이.. 누가 있죠? 내년 대상 유력 후보자가 누가 있죠? 일단 제가 가항대전 어.. 가항대전 섭외비에 형님 보태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어.. 봉준이 아.. 봉준이는 넘산데.. 아.. 못하면 시청자 킥뷰 천개 천개면은 사천.. 잠깐만 3만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감사드려요 ㅜㅜ 4.. 4.. 400만.. 400만원인데 형님? 네 와 햇살림 또 감사합니다 100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또 햇살림 고맙습니다 미션 주시게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내년 12월 15일날 또 할텐데 내년에는 내년 아프리카를 정벌하겠습니다 추석 내년에 아프리카를 한번 정벌해 보겠습니다 와 1심차 형님 또 이쁜이게 샘순이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또 337개 아 와 될진 모르겠지만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노력은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아 일단은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십하이 고맙습니다 러너 러너 한번 따라해봤는데 멘트 괜찮네 이거 흠 일단은 어 철구가 있는 이상은 절대 안되고 감스트님이랑 복염님 대상 받았으니까 연타로 연타로 이 연타로 받을수도 있나 자 그러면은 흠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내가 이번 이번 연도에는 제가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는 좀 여러 컨텐츠를 좀 도전해볼 예정인데 가리지 않고 그게 물론 성공할지 못 성공할지 거의 성공 못할 못할 것도 없어요 그냥 노력 한번 해볼건데 이것저것 와 와 와 와 잘 맞쌌다 오 감사합니다 정우노 1 2 3 4 8 3 2 몬인상 이게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무튼 일심채형님이랑 3만 감사드립니다 진짜 숫자 잘못 눌렀다구요? 예 그래도 환불은 안되는거 아시죠? 환불은 안돼요 내가 받는다고 큰소리치는 BJ보다는 대상을 줄수밖에 없는 BJ가 돼보도록 이번 연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 시청자들은 저를 믿겠지만 다른 방 시청자분들 지금 놀러오신 분들은 아주 턱없는 소리하고 자빠는 하고 있지만 제가 줄수밖에 없을 정도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 12486이나 그게 그게 무슨 뭐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진짜 예 아이씨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2 2 2 2 2 3 2 3 2 2 2 2 2 2 3 3 2 3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로 감사드려요 게스트 끝나고 가자 오늘 굳이 게스트를 해야 됩니까? 이 좋은 날에 300점 감사합니다 우리 수니 감사합니다 300점 300점 감사합니다 1대 남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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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드려요 만개랑 일심초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대 남맹님 2대 남맹님 3대 남맹님 3대 남맹님 3대 남맹님 3대 남맹님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감사드리고 또 회장님도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없으십니까? 3대 남맹님 만개 주셨는데 3대 남맹님 만개 주셨는데 또 없으세요? 3대 남맹님 사람새끼 맞나요? 맞지? 3대 남맹님 1대 남맹님 1,2,4,8,6 망쳤어 숫자 잘못 그 1,2,4,8,6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건 없으세요? 럭소 어서오고 럭키소가 축하한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카톡으로 나한테 치카야가 진짜 폭포수 흘렀다고 너 받을 때 너무 기분 좋았다고 이렇게 했고 진짜 자기가 받은 것 마냥 방송국에다가 자기가 받은 것 마냥 기분 좋았다고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저를 진짜 좋아하지 않는 이상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배 아파 뒤져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울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울긴 뭘 울어 울긴 뭘 울어요 울기는 거짓말하고 있네 또 양반들 에이 우는 건 오바다 진짜 에이 아우튼 감사드립니다 1심초 형님 제가 맨테 말씀드렸듯이 키뷰 천 개는 오바고 내년에 대상 못 받으면 천 개? 잠깐만 계산기 한번 또 계산기 한번 때려보자 형님 500개 어떻습니까? 500개 천 개는 솔직히 좀 빡세고 형님 3만 3만 개 200 500개 못 받을 생각부터 하냐? 아씨 근데 아니씨 입장받고 생각해보세요 지들이 지들 거 아니라고 지금 뭐 자기들 거 아니라고 무조건 무조건 걸려 그러네 그럼 대신 아 알았어 조건 안 걸게요 이런 거 다 조건 걸면 다 조건 거는 즉시 뭐 거르고 거르면 다 노잼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대신 탑5안 탑5안에 다음 년도에 탑5안에 들면은 500개만 깎아주세요 모르겠어요 더이상 형님 탑5안에 들면은 500개 깎아주세요 왜냐면 형님 3만 개인데 진짜 1000개 쏘면은 440만 원인데 예 형님 남순아 내가 미션 한 적 있냐? 넌 할 수 있어 그냥 하는 거야 하아 알겠습니다 예 형님 미션 건 적 없죠 알겠습니다 하프 콜 받고 하프 하긴 한 번도 거신 적 없죠 콜 받고 하프 때리겠습니다 정 누나는 좀 어 퀴빌만 뽀뽀 아 또 감사합니다 하 또 누구십니까 예 별빛이 내린다 우리순씨 감사합니다 우리순씨 500점 우리순씨 감사합니다 샤라랄라라라라 샤라랄라라라 샤라랄라라라 샤라랄라라라라 아무쪼록 햇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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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샤라랄라라라 샤라랄라라라 아이언햇살 햇살 형님은 저한테 그 샤라랄라라라 샤라랄라라라 저한테 뭐 되게 많이 주셨어요 오늘 한 2천 개 3천 개 주셨죠 저한테 뭐 미션 리액션 바라시는 거 없으세요 형님은? 샤라랄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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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나가라면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랑 장소를 정해줘 어 리액션 샤라랄라라라는 샤라랄라라라 샤라랄라라 샤라랄라라 샤라랄라라라 전 미션 없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햇살시 햇살 너나의 햇살님 감사합니다 진짜 햇살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언님이 그 아이언님 댄스 잘추는 아이언님 맞죠? 네 맞죠 맞죠 한시? 한시? 한시 괜찮나? 오늘 개춥다고? 그래 괜찮아 감기가 걸리는 거는 내 팔자지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여러분들 다 왔잖아요 1월 달에 1월 달에 가항대전을 할 다시 예정입니다 가항대전 다시 이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항대전 내년 1월에 가항대전 다시 한 번 합니다 연예인 나오냐? 어.. 웬만하면 연예인 부르는 쪽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난 언제 돈 모으냐 에이 갱갱 갱갱 강 김갱씨 20개 감사합니다 우결을 언제하냐고? 이번엔 아이유 가자 아이유 이 씨버 어떤 새끼야 갱 일로와 김갱이 아이유 하면은 내 내 전재산을 걸어야 돼 전재산을 멍청한 새끼야 어? 전재산 걸어도 안 나 10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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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아무튼 생각하고 있어요 디탈리니 20개에 18개 패널 감소 비기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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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고맙습니다 벤 안나와 벤.. 벤님 안나와 어제 그래도 나 시상식에 그거 할 때 들었을라나? 모르겠지? 레이디제인 누나랑 벤.. 벤.. 내 동생 벤이랑 우리 누나 우리 친누나 화유비 누나 내가 어제 시상식에서 언급한거 못들었겠지? 모르겠지? 아 그림씨 감사합니다 123개 감사합니다 123개 고맙습니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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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진짜 뭐 이거 이거 안쓰러져 야 이거 멋있니? 이거 솔직히 멋있지? 멋있다 해봐 이거 멋있다 해봐 이거 야 이거 나 핸드 프린팅 이거 핸드 프린팅 요거 이거는 내가 갖고 있을까?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있어 봤자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저거? 어? 오랜만.. 아 맞다 감사합니다 500개 누가 주셨지? 우리 순님이 주셨는데 옛날에 제가 하.. 이걸 했었다는 기억나는데 2개 아이돌 2개 2개 1개 3개 3개 1개 3개 2개 2개 5개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르나민 C 이이규미 야 작년 생각나네 아 진짜 작년에도 이거 했었었는데 야 작년 내 수상소감 어딨냐? 근데 작년에? 어? 이이규미 감사합니다 작년에 나 수상소감 거 어딨니? 작년 연상 작년 연상 거기에 있나? 남튜브에? 남튜브? 그 연희야 남튜브에서 링크 줘봐 그때 당시 말도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 한번 볼라 그러지 근데 오늘 게스트 신청 같은 거 되게 어제 말해가지고 게스트 신청 많이 왔을라나? 음 ㅈㄴ 이쁜사람들 카톡 ㅈㄴ 많이 와있어 어제 내 그 영 그 멘트 한번에 하 진짜 보여줄까? 대충 내용 와아아아 너 때문에 못 살아 나 원하는 거 엄님 감사합니다 형님 천산비에 잘했어요 물결표 물결표 와 원 원하는 거 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원고 형님 감사합니다 원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미션이나 리액션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안 들려 매일 매일 왔다고? 누가 아니 원하는 거 없어요 형님 매일 온 건 나는 알고 있지 모른 척도 안 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모른 척 아닌 척 응 없어 아 감사합니다 아무도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진짜 그거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원고 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그거를 얘기 안 했구나 어제 시상식 때 야 내가 지효 누나를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지효 누나가 진짜 실물갑이야 진짜 아 솔직히 지효 누나가 막 이상형 정도는 아니거든 어? 열두.. 뭐 열두시 넘었어? 그래? 응 그래 고마워 알려줘서 그러면은 또 추천받아야지 추천받아 가자 추천받아 잠만 아 추천노래도 이거 좀 약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위에 더블 마크 업버트 PC분들 우측 가다를 추천받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어 PC 어 자 돈 드는 거 아니고 공짜니까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어제 눌렀던 분들 어제 안 눌렀던 분들 한 번 눌러보세요 다 리셋돼가지고 전부 다 누를 수 있습니다 원고 형님 5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젤씨 펭알 감사합니다 추천 주의계책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덴디님 감사 외국님 감사드립니다 어 물결표 형님 감사합니다 아 물결표 형님 어제도 이렇게 오셨었는데 100% 주셨었죠 어제 맞나? 시오로 형님 감사합니다 아 추천노래야 뭐 아무거나 틀면 되지 뭐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어 와 미쭈니 который 어 오오오오오게 와 또 오오오게 감사합니다 오오오게 크 크х 안졸리나 줄레님 감사합니다 100개 통보패님 감사합니다 야 미추링씨가 오늘 하루종일 많이 주시네요 미션이나 리액션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졸리나 줄레님 킥뼈나 넣어드릴게요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1500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모바일분 업버튼 PC분들 우측가단에 추천받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옥현이 형이 와아 하나뿐인 남순 아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뿐인 남순이기에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옥현이 하나뿐인 남순이기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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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댄스요 강압 버스댄스 아 감사합니다 와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옥현이 형님은 미션 뭐 있으세요 미션 미션 같은 거 있으십니까 BJ 이현 이현 남술로겐 이현 남자니까 남자니까 안 볼게요 내가 대표랑 춤췄어야 되는데 대표님이나 그거 내가 누가 걸릴지는 몰랐었는데 어 내 초기에는 B팀이 이겼을 거 같아 왜냐 내가 강압 대전을 하면서 초기 좀 있잖아 패스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하 고맙습니다 진짜 하 하 하 하 그 아무튼 내가 어디까지 말하다 말았지? 그 지효 누나 지효 누나가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를 솔직히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지효 누나 실물 확 실물 넘사야 넘사 넘사 진짜 내가 어 진짜 지효 누나는 거의 연예인급이야 얼굴은 실제로 음 지효 누나는 다시 봤는데 막판에 봤어 막판에 막판에 봤는데 아 인사를 제대로 못하겠더라고 진짜 음 흠 흠 흠 흠 그니까 많은 BJ분들이 이게 있었고 나랑 이제 같이 한 BJ분들이 많았는데 어제는 흠 인사를 제대로 못하겠더라 정신없어가지고 어 핑계지만 작년 시상식 이게 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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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짧... 이렇게 짧아? 뭐 이렇게 상을 받겠 그래 뭐 말 많이 했구만 흠 흠 야 이렇게 짧아서 이거 보겠니 10개 10개 펜가해 감사합니다 상엽이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짧아서 보겠니 이거? 이거 너무 짧은데 수상소감 생방송이라 조금만 와 여기서 아아아아 여기서 좋댔다 강력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bj 하얀눈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이구나 작년이네 작년 아 이사람도 이사람도 뭐하는 사람이야 근데 게임인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깜프님 가운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람도 안녕하세요 bj 남순입니다 그 와 게스트 방송 나 안보면 안돼 아 뭐해 이 병신새끼야 좀 짤짤 병신같은 새끼 뭐해 아이씨 빨리 보여줘 아 존나 답답해 병신같은 새끼 아 상을 받게 됐는데 어 감사하구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 많이 했구만 뭘 말 많이 해 병신새끼야 지금 와 완전 발전했네 네 작년에 비하면 진짜 진짜 발전했네 와 비안 좋은 일들 원치 않았던 그중에서 베스타는 제일 작년에 진짜 저거 한마디 했어 딱 저거 어 안녕하세요 남순이 어 진짜 근데 그때는 무서웠었거든 근데 요번 연도에는 확실히 조금 자신감이 생겼었어 음 장족의 발전이야 이 정도면 진짜 와 대박이지 진짜 나한테 대박이었어 개웃겼어 진짜 자 아무튼 어제 그 시상식 조금 이제 그 좀 BJ들 약간 BJ들하고 인사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어 생각보다 운영자님들이 나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던데 음 일부러 내 앞이라 그런건가 그건 아니지 어 나는 진짜 어제 좀 다시 느낀게 어 생각보다 운영자님들이 난 운영자님들이랑 소통을 잘 안하는데 운영자님들이 진짜 아냐 나 운영자님들이랑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 나 되게 내 방송 자주 본데 여깨 팬과 감사합니다 여자 운영자님도 계셨는데 여자 운영자님이 진짜 팬이라고 그랬어 나 어 진짜 팬인데 얼굴도 되게 예뻤어 어 내가 참아 한번 게스트 한번 해주시면 안돼 이 말이 여기 목 여기 혓바닥까지 튀어나왔는데 꼭 참고 어 꼭 참았어 사진 가려고 하는데 꼭 한번 찍고 싶다고 막 이러는거야 그래가지고 어 나 너무 좋지 그래서 게스트 한번 나와달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어 근데 진짜 참았어 그 운영자님들이 되게 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기분 좋았어 어제 아 이제 아이씨 운영자님들한테 이제 좀 약간 그 선을 선을 넘으면은 선을 넘으면 상관없는데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마스 형님 감사합니다 112개 땡큐 convenience 2 빅 4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